아이고 신중이 이건 아직도 잔아 신중아 너 아침 먹고 시내 병원 좀 아유 추워 누구야 문 좀 닫어 헉 헉 헉 아줌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? 아니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? 내가 다 설명할게 어? 이걱들이 지금 내 지금은 안치에 올라가 봐야 되니까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? 이게 어떻게 하냐 어? 나한테 맡겨 아줌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나 지금 너랑 말할 기분 아니니까 그냥 출근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줌마 야야야야야 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? 엄마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다 설명할게 오빠는 비켜 저 신중 오빠랑 결혼할래요 허락해주세요 너 stroke 아줌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